엔진, 전기, 셰시, 파트별로 깊이 하시게 되면 내가 엔진만 끝내도 벌써 3분의 1이 출제 범위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엔진, 전기, 셰시 하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리고 보면 전기 파트의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가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 문제가 늘어나면서 전기 파트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 일단은 뭐다? 인강을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이걸 생판 모르는 단어인데 그걸 책을 보고 내 혼자서 공부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강 활용하기를 하셨으니까 인강을 좀 자주 복습을 하시면 되죠 인강을 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이게 내 공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 공부가 아니에요 인강이 끝나게 되면 인강의 내용을 교재를 포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복습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인드맵으로 할 건지 마인드맵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서에 기본서로 바로 정리를 할 건지 기본서 보면서 바로 정리해서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뭐야 내가 별개의 노트를 만들어서 따로 정리를 하든지 편하실 쪽으로 하시면 돼요 즉 뭐 엉덩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전 게임 좋아하거든요 게임할 때 시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럼 내가 집중해서 뭔가 빠져서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느낌이에요 자동차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그나마 빨리 시간이 가는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문제 푸는 거죠 문제가 나는 쉬워 문제 풀 때가 좀 졸음이 덜 와 그러면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세요 뭐가 됐던 간에 올해만 앉아 있으면 돼요 자동차 공부하면서 졸리지 않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게 어떤 방법이 맞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내한테 맞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제시해놨으니까 이거 중에 본인이 맞는 거 찾아서 길게 오랫동안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뭐야? 필기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충분히 이것만 잘 돼도 충분히 필기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뭐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다? 문제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학습하실 수 있게끔 300제를 이후에 출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제 안에는 뭐가 또 들어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이거 노트 정리 정말 잘 된 분의 그 노트를 앞쪽에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 300제 내용의 노트 보고 노트 보시면 이 노트도 뭐야? 저하고 수업하면서 기본서 노트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본서 내용이 이거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시면 불합격할 일 없어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뭐는? 필기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왜? 나는 이왕 하는 거 좀 고득점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까운 내가 우리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 그러면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 뭐다? 기능사 문제, 산업기사 문제 요거까지 해서 좀 더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접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뭐? 기능사 문제 일부 풀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가 되면 뭐야? 산업기사 문제도 풀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기능사 문제하고 산업기사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포털사이트 문제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포털사이트에서 CBT 전자문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문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 주사창 클릭하는 내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자문제집 CB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선택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문제보기 나 뭐 기능사 문제 볼 거야 처음 기능사가 먼저 하면 되니까 기능사 선택했어 그 다음 뭐야? 나는 자동차 정비예요 자동차 정비가 제일 가까우니까 자동차 정비 내용을 찾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자동차 정비 기능사예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럼 선택하면 정비 기능사 선택 자 어떻게 할래? 자 한 문제씩 볼 거야 그냥 휴대폰을 가볍게 넘길 거니까 한 문제씩 보고 정답은 감추고 볼 거야 그리고 문제 보기 이렇게 누르면 실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정비 기능사 나왔던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해설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면 가리고 위에 어떻게 문제부터 풀어본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보면 문제부터 보여요 드래그 애가 위로 올려야지만 해설이 보이거든요 해설도 전부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미리 미리 보고 이거 내가 달 수 있는 거 달아놨다는 거죠 해설 보면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또 뒤에 수정해가 또 첨삭할 수 있고요 문제보고 아예 몇 번이야? 전답 보면 몇 번 이렇게 전답 맞출 수 있고 전답률까지 몇 퍼센트인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능사 문제를 어떻게 점점점점 늘려 나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또 좋았냐면 이걸 해가지고 모의고사까지 칠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기능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일단 자동차 정비 기능사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가 그나마 좀 풀기 쉬울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고공학 정비 요게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정비 과목 맞잖아요 자동차 공학 과목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안전기준 안전관리 요런 것들은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범주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 보시면 이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사 문제와 유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25문제 25문제 50문제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60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설도 넣을 수 있어요 해설놓고 빼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내가 200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고사에 있는 문제 랜덤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풀어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OMR과 채점을 해가지고 내 성적이 얼마큼 된다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꾸준하게 6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거의 지금 인강 토대로 이렇게 CBT로 모의고사 했는데 평균 6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웬만큼 다 합격하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합격돼?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제가 해보라고요 실적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기능사 시험을 응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연습을 했으니까 자동차 정비기능사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정비기능사가 있으면 산업기사 해보세요 상위자격증으로 갈수록 가산점도 높고 어떻게 근무하게 될 때 자격증 수단도 더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든 뭐 하는 과목에 취득하시면 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면접 보잖아요 면접에도 엄청나게 큰 가산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할 때 내가 자격증 따고 열심히 노력해가 준비했다는 걸 풀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면접을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교재를 소개하면서 제가 1회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좀 알아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교재 설명하는 영상을 찍으면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능사 정기 보시면 1회는 벌써 끝이 났어요 지금 촬영하는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회부터라도 바로바로 접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산업기사도 산업기사 기사도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업기사의 좋은 점은 이래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목이 엔진, 전기, 세시, 그 다음에 뭐다 친환경 자동차를 해서 이렇게 4과목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거 대신 일반 기계공허를 했단 말이에요 이 친환경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반 기계공허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하고 많이 좀 거리감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제 실제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뭐 산업기사 과목이 전부다 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목을 보고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친환경 자동차의 과목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게 만약에 우리 군무원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게 전부 다 변별력 문제로 점수를 차별화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만약에 필기 합격을 했어 기능사나 산업기사 내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필기 합격하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에 대한 필기 합격 되면 실기까지 욕심이 나죠 그럼 실기 준비하면서 직업 학교라든지 자동차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실제 실물도 만져보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교류하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진짜 실제 저하고 이론적으로 수업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실무하고 접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실무하고 접목시켰던 내용 중에 일부가 정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군무원 최종학교 못하시는 게 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리만 제대로 타고 들어오시면 무조건 군무원 합격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군무원 합격하기가 있습니다 고용한 군무원 합격하기가 있습니다